다 갔구만 여러분 저는 언제나 1등이에요 저는 일단 할 수 있어요 우리 멤버들 갑쟁이들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저는 소리 같은 거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갑쟁이들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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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진? 윈터 아이스크림? 초코맛, 딸기맛, 바닐라맛? 뭐지 저거? 저는 소리 같은 거 지르잖아요 조용히 내려오네 제가 왜 이렇게 얌전히 내려오냐고 윈터 아이스크림? 지젤 꽃바구니인가? 옥수수 지젤 옥수수 야! 이거 뭐야? 안돼! 옥수수 윈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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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바보같아요 카리나 고구마 윈터 아이스크림 엘이 옥수수 지미 고구마 붕어빵 응응 응응 으응 아 끝났다 오예 웰컴 홈 웰컴 성공 내가 1등한 것 같아 이거 어디까지 가 나 1등 한 것 같아. 이번 알키가 걸린 미션은 기억력 게임입니다. 윈터 씨가 들고 있던 것은? 아이스크림. 그렇다면 나머지 멤버가 들고 있던 것을 각각 얘기하세요. 에리 언니는 옥수수, 지민 언니 고구마 니니 붕어빵. 대박. 그렇다면 들고 있던 간식 전제의 합은? 잠깐만요. 닉닝이 붕어빵 하나였고, 나 아이스크림 3개 얻어. 에리 언니가 붕어빵, 아, 에리 언니 옥수수 한 3개 들고 있던 것 같은데? 지민 언니 고구마, 그러니까 3개? 1개? 2개? 9개 아니면 10개다. 맞추면 너 역사를 쓰는 거야, 인정. 저 10개요. 10개? 네. 정답! 어떡해, 역시 난 1등 줄. 우와, 대박.